생방송 뮤직뱅크 둘 셋 안녕하세요 유스킹트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스킹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킹트입니다 아 이제 곧 설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다같이 크리스마스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인사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크리스마스엔 선물이 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뮤직뱅크에서 최초로 엑소의 두 번째 겨울 시즌송 지구 몇 바퀴쯤 돌아 다시 너를 만나 그렇다면 저희도 질 수 없죠 그럼요 저희도 제목처럼 순수하고 로맨틱한 마음을 담은 겨울송 하얀 구백을 준비했다고요 조금 들려드릴게요 말할게 네 눈 보고 말할게 내게 남은 사랑 마지막으로 우연씨 저희 투하트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저희 투하트가 절진으로 이루어진 유닛이잖아요 그런만큼 오늘 무대에 또 다른 절진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사실 저희가 바로 숨은 월드 절진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시와 절진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과연 투하트의 무대에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는 누구인지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정말 차가운 겨울 바람도 아주 따뜻하게 녹여줄 인피니터 엑소의 무대도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와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